찾고 있어 킬킬 하영이 형 어디 본다고? 내가 봤을 때 컨트롤이 중요하거든 나 알갔어 그래 야 저거 뭐야 히스토리야 너 센터 가라 센터 야드나 2층밖에 2층 내가 하영이 형을 데리고 R을 맡을게 경배 형이 뚫스 형이랑 저를 제일 맡아 저기 나 어딘데? 센터? 어 형 알아서 봐 센터 안 해 컨트롤 하나 0번째 컨트롤 라디오 뱉다 쟤봐 형이 형 쟤봐 센터 센터 다시 먹었어요 센터 센터 센터가 설명도 좀 해봐 센터가 나왔다는데 야단아 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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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하영이 나이스 고맙다 하영이 형 뚫스 형이랑 히스토릭이 야단한 센터 잘 보고 경배 형은 뚫스 형이랑 히스토릭을 잘 봐 알았지? 나는 하영이 형을 잘 볼게 이거 2층 지르자 센터 막자 뚫스 형 히스토릭이 가능 땡기고 있어 줘 아 치킨 없길 khab sollen 알아 나이스 형이 형 대갑이었나 본데 대갑 대갑 글로스가 있었던 wprowad 와 나 이거 빠지지 말고 내가 줄게 이거 밤하스 그냥 형 먹어 먹어 얘 D가 비면 세이블 수도 있는디? 글록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잉마? 아 대구리 했던 거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은 저 데드를 하나 먹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2층 노트 탭 10포만 못 받게 하자 콘텐츠 사운드 콘텐츠 사운드 콘텐츠 피아 10폼 가봐서 야 10폼 아니야? 피아 10폼 야들 조심 야들 조심 뭐야 혼자 왔어 체문이랑 체문이랑 훈련한 거 콘텐츠 1점 5초 1점 5초 1점 5초 났어 1점 5초 났어 야 글록 어 됐어 됐어 1점 5초 1층 바닥 10폼다운이야 메시채 M4 있다잉 아 상응 났어 지금 어디가 이거 해줄게 앰프 어시스트 에이스는 뭐야? 나 어시스트 에이스 2층이 누구야? 나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상승할게 주원이 야들 올 거 아니야 하영이 형 혼자 봐봐 나 야들 3층 한번 갈게 야 센스 들어가서 봐 어 어 아 뭐야 그러고 있다 죽어 야들 오는 거 해 조심해 우리 주원이 야들 못 지나갔어 나 절벽 뛰고 있어 야들 안아 야들 안아 월샷 많다 월샷 야들 있어? 야들 안아 야들 사운드 안 들렸어 Wool 오이 많아 형 하낫 나 뺄게 경배 형 어제 하나에 해놔 아라이, 라디오 하나 야들조 Half ilo 테라드! 야드 박스! 나이스! 나이스! 경배용 좋았다 야드! 박주원 그거! 내가 KP 만들었어! 2층 느려! 아... 공대기 좀! 텐 조심! 컨트 폭 맞았다! 나온다! 백업 백업 백업! 철문들 철문들! 10포까지! 10포 망다! 10포 망다! 10포 망다! 나이스! 팡폼기 조심! 팡폼기 조심! 언더사운 딱 나게 나는데? 센터 10포 다운이고! 바로 올라오는 거 조심! 팡폼기 하나! 팡폼기야 여기! 바퀴 밖에 있다! 팡폼기 아이스! 뭐해? 여기서 이 씨랑 이거 센터 채울까? 이거 나올 거 같거든? 앞에 3명이 좀 채워주라! 2층.. 뭐야? 2층 지를게! 2층 질러서 막다 이거! 하영이 형 센터 1층 들어가! 앞에 빠른 사람 2층 가고! 하영이 열려도 열려도 들어가 3명 다! 폭.. 폭으로.. 폭 가자! 폭! 뚫수 형이 아드 쪽 가고! 응.. 폭 가고 지르자! 폭으로 일단 주자! 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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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테 나오는 거죠? 아직 못났어! 못났어! 세몬 앞에! 세몬 하나!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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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았다! 못났어! 못났어! 셋셈 많아! 못났어! 세몬 좀 때려놨어요 아까! 퇴력만 P1! 퇴력만 P1이랑 체면 안해! 퇴력만 P1이랑 체면 안해! 야 너 지구 잡았어! 라디오랑.. 퇴력만 P1! 야 걔 정확히 P1이야! P5! R19 다운이야! 라디오야! 알겠어! 알겠어! 야 채팅 좀 맡을게! 기 좀 죽여놔야겠다! 형 전진 한 번 가자! 2층 내자요! 알전진 한 번 가서 하나 자르고 빼자! Cs 형 야단만 가자 이거! 뺀깍게 뒤로가! 월샷 친다 월샷! 나이스! 뺄게 나 P1이야! 그만 까보라 형이 형!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양파 양파! 체면 안해 하나 P1! 체면 안해 하나 P1! 스포츠 라노가 안 봐요! 이거 로비에 뺑 하나 깔게요! 어디 뺑? 자 재벽 하나 해! 재벽! 재벽 하나 있다! 재벽 나이스! 재벽 나이스! 재벽 나이스! 재벽 나이스! 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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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지 봉! 테라지 봉! 뭐야 뭐야 뭐야! 테라지 봉! 테라지 봉! 나 P1이야! 지금 언덕 쪽! 뭐야 뭐야! 어? 쏘리 쏘리 쏘리! 0번! 테라 0번! 0번 들어갔다! 슈퍼 먹었다! 나 10천만 나갈게 천천히! 형 어디야? 컴퓨 나갔어! 나이스! 툴스 형 좋았다 인내심! 대감하는 싸워라! 소원 2팩 먹고 뒤에 박스.. 그밀 하고 있더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러시 안 날거같아! 센터 열리면 천천히 하자! 우리 느리다! 상혁영이 들어와서 봐! 궁 하나 까놈 안 나왔어요 궁 하나 까놨어 나 궁대기 중이야 알 앞에 라디오 아드있다 아드있다 아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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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라 영문 좀 봐주라 내가 커튼 나오는거 볼게 공장 좀 먹힌거 조심해 헤드 맞다 텍셋 야단 맞다 공장 하나다 P30 공장 P30 공장 안에 P30 공장 안에 P30 공장 안에 나간다 야단 없는거 같아 우리 형부와 P40 철문 3 나왔어 철문 3 나왔어 철문 3 2층 밑에서 뺑갈게 나가봐 아 그렇네 철문 P5 하나 철문 컨테 간다 컨테 P5 하나 나이스 컨테 P5 브리핑 좋았다 히스토리 나이스 한번 긁을래 경배형 히스토리기 2층 가서 컨테뱅 까주고 우리 알러시 한번 가자 뚫스랑 하영이형 알러시 한번 가자 히스토리기 2층 가서 컨테뱅 던지고 컨테 전진 나와라 같이 하영이형이랑 뚫스랑 둘 다 질러 하영이형이랑 뚫스랑 둘 다 질러 센터 3 센터 3 센터 3 컨테 하나랑 센터 3명인가 아 3 철문 앞에 들어간다 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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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형 나이스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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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다운 상태가 컨테 철문 안해 철문 안해 아직도 안 모았어 아직도 안 모았어 아직도 안 모았어 아직도 안 모았어 먹으면 틀리게 돼 몰라 15존인거 같아 나 15존 하나 잡았거든 존이나 먹고 컨테이너 먹고 라인 했다 아들 아들 여성들 아직 안 먹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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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아 뒤 온다고 몇 번 말했잖아 이씨 얘네 형 빨랐나 방금 어 빨랐나봐 우리 뒷방 바로 갔는데도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갔는데도 10호 전하고 따먹혀있대 이네네 그럼 느리겠다 이번 판은 한 두 명만 빠르겠다 하영이형 혼자 안전하게 봐 까불지 말고 나 야드삼척 한번 갔다올게 월샷 간다 어 샀어요 어 오샷 2층 오샷쭌 알라인 하나 하나야 하나야 야드야드 빨건 빨건 개피다 5에서 5에서 4 친다 드롭 뺐다 야드 컨테이너로 빨건 뒤에 박스 야 야드 둘 야 야드 둘 아디오 내가 먹었네 저 0번이에요 CT 0번 뺐어 알라인 하나 야드 있어 야드야드 야드있다 어디에요? 새로 빨건인가? 알라 알라 붙어섰어 붙어섰어 몰라 야 야드 아이드 있어 나 궁 있어 아이고 야드 하나 버려 야드 박스 그대로 빨건 야드 빨건 빨건으서 3층 째다 이거 아예 버릴게 이거 센터올거 같아 야드랑 나 야드포즈 언더고 타이밍 조심 백가고 나 언더암 풍기야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이거 자 절박을 하 어 뭐야 턴트 나왔어 턴트 나왔어 둘 둘 10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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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포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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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조건 센터라니까 우리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흐 아 제법 나 이거 히스토릭 초하나 줄게 나 돈 많티 템 사라 템 뚫스 형이 하영이 형 하나 사줘 풀템 사게 아니야 나 나 샀어 템 안 나오잖아요 나 풀템 하나 나와 이번 반 따면 그지겠다 따보자 첨부 열림 안 나왔어요 일단 테라 행본 하나 라디오 하나 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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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3층 갔다 올게요 야드 테라 박스 쪽에 있어 그 발컨 옆에 뭐야 뭐야 야드 있어 테라 야드 있어 뒤로 뺐어 뒤로 뺐어 야드 퇴 야드 하나 들어왔다 아 P50 야드 박스 P50 이거 야드 백업이다 두세명 더 들어온다 35 진짜 내려갔어 아 튼스 하나 남아있다 그 야드 빠지게 돼 많이 잡아 우리 한번 더 이기면 굳이 되게 알아서 하고 많이 잡는 플레이 이틀 다 세균 그 세균 뭐 더 다 올거야 한복이 더 있어 한 끈? 왼쪽 깨비 깨비 돈 서봐잉? 첫 팔 아츠 일단 사긴 사야겠다 이번 판 그 저거 뭐야 저 뚫스 형이 총 하나 줘 경배 형한테 어 경배 형도 저 딕을 받아 경배 형한테 저 덕합 하나 딕을 둘 다 센터 들어가서 봐 나 혼자 볼게 이번 판 나 아이템 없어? 어 하영이 형 센터 가라고 열렸다 나왔다 영구아 영구 하나 잡고 컨트 박스 스포조 지금 나왔어요 설중에 컨트롤 박스 컨트 하나랑 스포조 좀 컨트 안에 하나 있어 컨트 안에 스포조 하나 아 나 2층인데 준비됐어? 형 준비됨? 나 한 번 들어왔어 나 2층에서 뺑 간다 아 철만 안 해 P40 야 안 보인다 환풍이랑 숨은 거 같은데 뭐야 돌았구나 아 올라왔구나 3층에서 뺑 간다 3층에서 뺑 간다 아비 29 세이브는 한 번 해야겠다 11 대 4도 다 빼드 문 열렸어 형 안 나왔다 나도 안 봐? 텐센 많아 텐센 컨트 하나 커트 하나 어떤 데였어? 아니 아니 커트 완전 쓰고 왔다 라디오 둘 라디오 둘 알로아나 붙었다 뛴다 R3 스포까지 아니 커트 늦었다 C..발 알짱 텐센 하나 남아 있다 텐센 하나? 라방으로? 아하 아까비 야 tomorrow 아직 안 나왔어요 월샷 간다 하나 깔아온다 하나 깔았다 하나 더 있어 아 월샷 야 나 모이거든 스무그 스무그 월샷 간다 센터 가요 형이 형 센 조심해 타이밍 나 이침으로 갈게 야 하나 있어 야 더 있었다 야 더 있다 이거 나와 더 나온다 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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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침 못 봐줘요 시뿡스 10분, 컷, 컷트 3짱 박스 올라간다 3짱 박스 올라간다, 키워놔 철물이 10분 먹었다 철물 앞에 P30, 와 이거 안 죽인다 철물 앞에 P30 하나, 한복이 지하관 거주심 둘 다 넌 다들 데려가지 않았어? 하나, P1 다들 둘 다 P1이야 아 둘 다는 아니다 하나 P30이었는데? 아 여기 와 있네? 아 씨... 오른쪽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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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쇼어봐라 빨리 쇼어봐라, 그냥 뒷문 지금 열었네, 풀어 아까비 아, 아까 온 거고 아, 아... 혼자 아닌가? 아파니, 아파 라이팅 지를게, 센터 가지마 이거 아까 빨랐던 리스폰이다 라이팅 지를게 다행히 라이팅 세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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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배우가 진짜 따라갔어, 형 아, 아 있다 아직 안 나왔어 야드 있다, 야드 철물 열려 있고 야드 안 보고 있다, 야드 나 지금 센터 세시야, 우리 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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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테 안 해 철물 열려 있어 콘테 있었어 나든 하나 더 나이스 방근 형 빼 빼 빼 홍볼 하나 네 우리 영반이요? 나이스 택설화 라스트 아니 안 나 모른다 이제 이해보 Hai 어떻게 뭐야 샛よろ? 우리 영반 조심 내가 동거 조심해 위치형 방 예나 주시는 피샹 형 방 시 secrets 형 방 와 시 records 어 어허 영광 영광 피없이baj 나갔다 밖으로 나갔는데? 형 기준 오른쪽이야 아 뭐해 나갈까? 나 컨테드 암만 짤게 그럼 용건 나간다 또 가져가 한 명 컨테드 나갔어 슈퍼부터 박을게 컨테드 나갔어 슈퍼부터 박을게 0번 있어 0번 나간다 2층 하나 2층 0번 거기 나가 2층 둘인거 같은데? 2층 둘 2층 둘 2층 2층 하나 더 2층 하나 더 0번 1 0번 1 왼쪽에 붙어있다 광다 멀리있다 나이스 못한 사람 난 이렇게 됐어 그냥 뒤진 사람 뭐야 빨리해봐 이거 먹어 권총 이거 아빠 사고 권총 먹어 아 뒤지지 않았고 아 너 권총 살아있어? 네 전쟁복 끝 러쉬 러쉬 여기서 조심해봐 어디 러쉬 컨테드 뱅갔어 떨어졌다 1층 바닥 나이스 다운 하나 더 철물쩍 사운드 아 이거 크리인거 같은데? 2층 중간 2층 중간 컨테이 컨테이 떨었다 AK 먹었어 레일 들어갔구나 총알 간다 에이 크리인거 같은데? 컨테이 컨테이 AK 먹었어 AK 먹었어 아 우리 L을 들어갔었구나 에이 크리인거 그치 둘 상록이 그치 1층 레리 전쟁 다시 본다 문 열면 무조건 오셔야죠 야스 가리 주원형이랑 솔같은데? 그리 우리 한명 개피인데? 아 진짜 빡쓰기 떨어졌어 2층 잡았어 월샷된다 3층 야 3층 야 3층 아이 둘 야 쌩클이야 나 쌩 나와있어 여기 확인 쌩클 나이스 10포만 봐봐 2층 2층 아 커버해줘 2층 두둔가 2층 2층 개핀거 같은데 2층 개핀거 같은데 2층 안에 어떤 10포만 갈게 따로와봐 야 10포만 치아 야 하나 있고 야 하나 짤 야 하나 짤 야 하나 짤 8킬로 갔다 2층 사운드 2층 온다 나이스 2층 짤 이제 몰라 나 쌩클 아니야? 어 야 쌩클 내려갔다 헌붕기 한번만 들어가봐 하지 말고 그만해 내가 먼저 갈게 그만해 그만해 어 참워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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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생 올라갔다 너 죽어 나 너무 잘했다 히스토리 나도 나이스 미친새끼 두 맵 잠수 타더니 드디어 돌아왔네 어우 너무 좋았다 총 필요한 사람 히스토리 롯가 커니에서 0번만 보고 있네 나갈까? 가자 가자 어 2층 나대는걸 못잡아져가지고 아 나 100먹었어 경배야 그거 이거 한두명 살 수도 있어 뒤치기 봐 뒤치기 봐 어 뭐야 0번만 잡고 뒷방 조심 나 0번만 볼게 뒷방 보고 있지? 야드 있는거 같은데? 있어 우리 형은 조심해 뒷방 야 뱅 될까? 이쪽으로 보고 있다 야드 일단 하나 팜프기 조심해 야드 야드폰을 몇농에서 보는거야? 너도 둘같은데? 계속 후레이시킨다 야드센으로 팸 공장이다 야 저 공장 안해 공장 지하계단쪽 지하계단쪽 앞에 두명이 센터 좀 흔들어줘 나머지 세명 엘시퍼 갈게 하영이가 슈퍼 버리고 하영아 니가 컨트롤 뱀까 그럼 나 철문 주고 아이템 다 깔게 불 앞에 두명 흔들고 그 안뒤 나가지마 아이템만 까고 빼 어 뚫쇠형이 철문 남아서 백업 자르고 어깨어깨 경배형이랑 나랑 히스토리길 라디오 대기했다 엘가자 야 히스토리가 내가 뛰라면 총 들고 존나게 한번 뛰어봐 아 아 나 백먹었다 라디오로 들어와 저거 여기 딱 백먹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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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가자 야드 5샷 줌 앞에 봐 미친색이 그렇게 빌하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미친 밑에 P70 미친 밑 핵들 있으면 가려줘 한풍기 맞아 한풍기 슈스 형 내려놔 그냥 내려놔다 그냥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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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스 형 형 무리하지마 빼 빼 나이스 철길 둘 철길 둘 철길 둘 한풍기 하나 온다 내려왔다 하나 내려왔고 P8 환풍기 환풍기 P8 와 와 이걸 내가 못 이겼다 씨발 그러니까 저 환풍기 주어졌으면 딱 됐다 까비 까비 야 이 스토리가 니 왜 뒤에를 보냐 그 앞을 봐야지 어 팽터리일 줄 알고 니 옷 응 까비 까비 간다 이거 빨리 문 여니까 야두 0번 안 들어오고 5샷 친다 어 필수 영문 열 거야 그럼 어 나 문 열고 째게 이번에 그냥 단둘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5샷 가야겠다 그럼 5샷 때문에 아까처럼 타이밍 잡고 한번 나가봅 에이전진 조심 야 너 5샷? 모르 터졌네 0번 안 와 여기 박스 뒤에 있어 펀드 폭 0번 어 뭐야 우리 편에 많은가? 어 어 네 나 스포 버려놓을게 센터 아이템 가스 있는데 우리 준비 아이템 안 돼? 나도 돼 엘 월샷 간다 저도 철문 돼요 야 아이템 가고 가자 1분에 간다 1분 2층 있다 2층 반대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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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둘이야 영문 잡고 영문 야저도 하나 있었는데 어 뭐야 에전들 없으면 해 아 아 겹쳤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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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몰라요 우리 황풍구 인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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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하나 황풍구 하나 나 개피? 들어왔어 황풍기 하나야 어 푸는 소리 났어? 형이 뭐 확인하면 안 되지 내가 할게 황풍기 하나 푸는 거야 왔다 아 이거 알았는데 아 이거 황풍기 딱 쟬라 했는데 딱 뻔했는데 이거 와 그냥 내가 나와서 확인해줄걸 너 황풍기 줌보 할걸 아 아 아 나가자 그 저거 뭐야 앞에가 문 열고 우리 다 컨테로 나가자 엘 월샷 존나 찐다 미소리가 너 바로 나오지 말고 너는 월샷 안 맞게 나와 네 나머지 컨테로 바로 총빨로 바로 나가자 확인했다 찾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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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 10번 이쪽 쪽에다 나 10번 이쪽 쪽에다 나 백만 왔다 0번 온다 0번 들어온다 나 백만 왔어 2층 2층이래 2층 안해 라스트 라스트 우리 2층선이네 2층 안에 있다 그리고 라스트 나이스 총이 바뀌어 나 맨뒤에 있어 하나 버리고 가자 그냥 내가 버려둘게 요번에 바로 나가자 기본 양민 러시로다가 가면서 먹을게 나 그럼 0번 바로 나갈게 CT형번 연막만 하나 쳐줘라 뚫수 형 철문으로 나가는데 0번 나가지 말아봐 얘네 어차피 노템이라 쬐고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기본으로 해봐 기본으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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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박았다 2층 둘 0번 하나 2층 뺑 2개 2층 질렀다 커니로 커니로 질렀어 지렁을 잡았어 0번 있어 0번 어 월샷 아 2층 월샷 2층 하나 있어요 2층 하나 있어요 야드 월샷에 0번 하나 2층 하나 나이스 야드 월샷 라스트 라스트 야드 P11 P11 라스트 나이스 나이스 나 총 하나만 받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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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그지라 전진 나올 것 같은데 잡고 가자 내가 또 문 열어놓을게 그 그 뭐야 디글이나 노가파 파마스 야드 이거만 감안하고 알아서 해봐 뭐야 왜 안 열려 뺑 2층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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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 반대 형 하나 하나 뺑 피 1이야 1은? 그것만 잡으면 돼 피 1! 형이랑 똑같아 정확히 피 1이야 형이랑 아닌데 얘 아닌가? 빡태형은 모르겠다 빡태형은 피 몰라 피 마너스도 있어 열고 들어가지 말아봐 앞으로 나가봐 앞에 숨어 까비까비 아 이거 아 이거 아깝다잉 조심해 아 형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여기 하라 했는데 너무 아까워 나도 쟤 철킬로 올 줄 알았는데 얘네 딕을이었는데 무조건 전진 나오는데 조금만 천천히 해야지 우리 템 쓸 거 다 쓰고 가면 되는데 얘는 피 많았다고 일단 사자 저거 뭐야 한 명 받고 하영이 형이 한 명 줘 시원님 먹어라 시원님 먹어라 자 시원님 하자 어디서 가고 어디서 못 가야겠지 에이 정진 조심 슈퍼 바라로 올게 정진 조심 아 진앙을 잡았다 나이스 야는 잡았어 센터 들어갈게 뒷방 볼게 들어가 10번 명 먹어야지 2층 치아나 2층 잡고 나이스 뭐야 어디 아 0층 나이스 나이스 진짜 멋있어 와 5대3에서 갑자기 다 죽었네 멈췄는데 뭐야 졌다 잘했어 재접종 렉 걸렸어요 응 아우 젊나 빡세 아 아 뚜렷 형 그 열고 그냥 나가는거 좋았다 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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